부산진구는 지역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지원 대상은 혼인기간 5년 이내에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부입니다. 단, 부부 중 주택을 소유했거나 정부와 지자체 주거지원 참여자, 또 부모 명의의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.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부산진구 청년플랫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부부에게는 한 해 50만 원이 지급됩니다.